시작된 거지? 나도 근데 길건림 오셨다 밥 갖고 왔어요 우리가 일본어로 히라가나 그나마 일본어로 다 구해야 돼 뭐야 이거 뭐 만나면 뭐야 이런 거 아니야? 여기 내 방인데? 나이스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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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큐는요? 밥 먹고 있었어요? 너 안 먹었어? 우리 라이브 때 먹으려고 아직 못 먹고 조금만 이따 갈게요 좋아요 마지막 주인공?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 완전히 싹 다 보라색이야 처음에 2대 나왔을 때 2대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다 앞에 약간 보라색인 거야 그래가지고